안녕하세요 조기웅 김주영의 딸 조정현 돌댄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엄마가 만든 엄마표 동영상 시작합니다 아빠 조기웅 엄마 김주영 설레었던 첫 느낌을 기억합니다 가슴 따뜻했던 느낌을 기억합니다 항상 함께라는 그 믿음을 기억합니다 2007년 5월 5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오직 당신만이 내가 믿고 의지할 사람이 있다며 저희에게 첫 선물 조정한이의 임신 그리고 출산 항상 건강하고 밝고 명랑하며 똘똘한 아이로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조정윤의 임신 두 번째 반가운 임신 그 소식에 모두들 기뻐하였답니다 뱃속에서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열 달의 기다림 정윤이가 우리 곁들어왔습니다 아주 건강하고 신비로운 모습으로 우리 곁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엄마 아빠가 되었습니다 그것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작은 씨앗같은 우리 정윤이가 팔딱이는 심장이 되고 놀란 눈이 되고 간지러운 손가락 발가락이 되어 깊은 잠을 깨고 나왔습니다 하얀 꽃 작은 손에 비워준 반지 작은 선물 하나로 눈을 눈알을 끄썩거리는 그러한 널만 사랑하니까 너무 모자라니까 그들 생각하며 눈물이 흘러서 너도 부족한 사람 일을 지키고 싶은 내 맘 당당히 잊지 말아요 사랑한다 아빠 일어나세요 장안희 오빠와 함께 지내는 일상의 모습들입니다 백일 기념 엄마의 스튜디오 2011년 2월 30일 가족과 함께 백일 전체를 해냈습니다 당신의 세상에는 전두 미쳐도 한없이 순수한 미소를 갖고 태어난 전두환 오늘 생일을 맞이한 걸 축하한다 하늘이 주신 커다란 선물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는 이쁘고 건강하게 잘 키우겠다고 엄마가 또 다짐한다 내가 시간이 지나면서 오마리도 하고 목도 감고 뒤집기도 하고 기어다니고 곧 일어서고 너의 몸질 하나하나가 엄마 아빠는 열광했었어 훌쩍훌쩍 커버리는 너의 모습이 아쉽기도 하지만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행복하단다 정윤아 엄마 아빠는 그저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세상 앞에 당당하며 언제나 꿈과 희망을 간직하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란다 엄마 아빠는 열렬한 너의 지지자이자 울타리 후원자로 너에게 영원한 사랑을 보여주고 많은 사랑을egeuter 그 누 OK 모든 걸 Libere ea치 promised 미러 내가 그곳에 가면 모두들 반겨줄까요 아무도 놀라지 않도록 나도 노력 할게요 그대만 기분이 좋아요? 네? 아이고 좋아하라 사안이 뭐해? 네? 아이들의 부모가 돼서야 그 마음을 알았습니다 아이가 크는데 그렇게 많은 인내와 사랑 점성이 필요하다는 거지 한없이 사랑을 베풀고 두고 계신 내 부모님의 사랑 이제서야 가슴이 좋게 알게 되었습니다 소중한 내 아이, 포장한 정정연 나의 가장 고귀한 선물 마음을 다해 사랑으로 키우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내 귀한 시간 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올리며 저희 가족 항상 행복하고 세상에 모범이 되는 가정이고 잘 살겠습니다 이상 조기훈 김주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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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